안녕하세요.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저희 이음절의 한자 쭉 이어갈 겁니다. 이번 시간 건강부터 겸해까지 이어갈 텐데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이 시간이 더 즐겁고 또 머릿속에 한자들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한자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도 말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외우려고 노력도 해주시고 하면 이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나고 좀 더 머릿속에 한자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한자부터 만나볼게요. 여러분 이 한자가 바로 무엇일까요? 읽히시나요? 여러분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붓을 나타내는 율자이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붓을 세워서 글씨를 씁니다. 붓이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위기나 시련이 와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굳셀 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붓처럼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성질을 따서 우리가 뜻을 매길 수가 있어요. 굳셀 권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어머 집 안에 사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쌀미자에요. 쌀미자. 그래서 집 안에 쌀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지내보려고 하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가장 중요시 되는 그런 식량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자 바로 편한 강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에요. 굳셀 권자 그리고 편한 강자가 되겠습니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하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우리가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을 돌보다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건강이라는 위험자를 하자고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면서 건강이 뭐 중요해. 일단 붓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고 건강관리 안 하시면 진짜로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시험 앞두고는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잘 챙겨야겠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다지시면서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자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 이렇게 읽힙니다. 건강 여러분 읽어볼게요. 이거 무슨 자라고요? 맞아요. 권자입니다. 구셀 권자. 그리고 얘는요. 편한 강자. 그래서 깨끗하게 읽어볼게요. 권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나와주세요. 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햇빛 빛날 간자가 되겠습니다. 햇빛이 빛날 간자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많이 나오는 한자도 아니고 그래서 은영의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적분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뭔지는 아시죠? 새을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제 날일자예요. 날일자라는 거는 해를 뜻하는 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가 있고 그리고 새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맞아요.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권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햇빛이 내리 쨍쨍 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빛이 내리 쬐면 모든 것의 물기가 다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 권자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이걸 마를 권자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늘 권, 마를 권 그래서 권으로 같이 읽히지만 뜻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건조한다라고 할 때 이 권자가 쓰여요. 그래서 마를 권자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 한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얘는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나왔냐면 이렇게 배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사성을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옛날에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됐었죠. 사실 요즘에는 술잔을 떠올려 본다고 할 때 거의 유리잔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잔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었다.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조그만 잔이 또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뜻하는 나무 여기서 배가 와서 바로 잔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건자 잔배자에서 건배 우리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건배 건배 많이 하면 안이 되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울까요? 그래서 하늘건자 잔배에서 여러분 술잔에 따른 술을 모두 마셔서 비운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자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을 비는 일을 우리가 건배라고도 하죠. 따라서 건강을 위하여 건배!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건배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건자 그리고 잔배자가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바로 뭐라고요? 새가 있고 해가 있어요.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건자 그리고 말을건자라도 쓰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잔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배자 해서 건배로 읽힙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와 이제 보인다. 신기하죠? 우리 부처럼 단단하게 서있는 형상을 본떠 만든 한자라고 했습니다. 구셀, 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가 조개폐입니다. 조개폐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 재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머리, 집 안에 이렇게 재화나 재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실로서 여겨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실을 뜻하는, 열매를 뜻하는 우리 매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있잖아요. 꾀뚜뚜루관이고요. 이 조개폐와 이 꾀뚜루관자를 합친 이 형태 있잖아요. 얘를 또 우리가 꾀관이라고도 해요. 꾀관. 그래서 얘가 바로 관자가 되겠고 그 위에 간머리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열매실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열매실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러분 한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셀건자 그리고 열매실자에서 건실이라는 이음절의 한자는 무슨 뜻을 가질까요? 생각, 태도, 자기가 건전하고 착실하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 생각도, 태도도, 몸도 건강한 상태를 말한대요. 굉장히 긍정적인 한자네요. 우리 예를 보시면은 건실한 학교생활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닮아 몸이 건실하다. 그래서 생각이나 태도도 건실하고 몸도 건실하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구셀건자, 열매실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구셀건자 두 번째 나오고 있고요. 잘 읽힙니다. 구셀건. 얘는 뭐라고요? 바로 열매실자입니다. 사실 맞다. 얘가 뜻을 하나 더 가져요. 제가 깜빡했어요.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도 기업과 관련지어서도 건실이라는 그러한 이음절을 한자로 씁니다. 그 기업은 건실하여 투자를 많이 유치하였다라고도 쓸 수 있죠. 진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쵸? 구셀건. 그 다음에 열매실 이렇게 해서 건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잘 안 읽힐 거예요. 그쵸? 지금 얘는 재방변이고요. 재방변이고 이 한자만을 우리가 보면 얘를 한자만을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 개자가 됩니다. 어찌할 개자 아, 아니. 어찌할 갈자예요. 어찌할 갈자. 얘가 이제 재방변까지 합쳐서 개라는 의미 나고 어찌할 갈자가 되는데 사실 얘가 뭐냐면 가로왈이에요. 가로왈 아시죠? 뭐냐?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어찌할 갈자가 여러분 안 읽히실 것 같고 또 얘가 이제 한자가 조금 머릿속에 잘 안 드러난 한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또 은영이 해석을 좀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손을 뻗는 거잖아요. 손으로 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 얘는 사실 가로왈인데 우리 비슷한 한자 뭐가 있습니까? 날일자, 해일자가 있죠. 그래서 해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손을 뻗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해가 있는 곳까지 손을 이렇게 뻗는 것을 높이 손을 든다. 라고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 들 개 자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들 개가 되고요. 그 다음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 여러분 얘가 뭐예요? 그렇죠? 수레거, 수레차 굉장히 유명한 동자 이음어입니다. 얘는 수레거 그리고 수레차로도 의미 나는 그런 한자고요. 이렇게 수레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차곡차곡 실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레 위에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싣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를 제 자가 되겠습니다. 높이 들 개 그리고 시를 제에서 개, 제인데 우리가 수레 위에 사실 뭐 짐과 같은 것을 싣는다 해서 뭐 나타난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글과 같은 것을 어딘가에 담아놓을 때 글을 싣을 때도 우리가 이 제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온 개제라는 이음절의 한자의 뜻입니다.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싣는다라는 것이 바로 개제라는 이음절의 한자의 뜻이죠. 그래서 학교에 논문을 보냈지만 개제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들 개 그리고 시를 제 이렇게 해서 개제라고 읽히죠. 그러면 여러분 읽히시나요? 해가 있는 것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차곡차곡 위에 싣는 형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한자가 전혀 안 보였다가 같이 공유하고 나뉜가 한자가 보이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높이 들 개 그리고 이것은 시를 제에서 개제라는 이음절의 한자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얘가 언덕이죠. 언덕 언덕과 같은 것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으면 가로막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뭔가 다리 위 같은 데에다가 뭔가 다리 위에 어떤 소틀 건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역자로도 쓰이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어쨌든 막혀있고 좀 가로막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한자가 막을격자예요. 막을격자예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 이게 이제 손역자로도 쓰이고요. 지금 손역자로도 쓰이고 많이 나오는 한자는 아닌데 막을격자거든요. 그래서 언덕과 같은 것으로 이제 가로막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무슨 한자다? 바로 사이뜰격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가로막히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과 이것의 사이가 이렇게 떠질 수밖에 없잖아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이뜰격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한자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단 왼좌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왼쪽을 의미하는 좌자가 일단 보이고 있고요. 사실 얘는 이제 보리이삭이 보리알이 그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형상을 본던 한자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쭉 나누어 볼게요. 이쪽과 이쪽이 거의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얘가 하나가 쭉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쪽만 지금 쭉 삐져나온 지금 형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한자다? 다를 찾자가 되겠습니다. 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이뜰 격자 그리고 다를 찾자 격차가 되겠는데 빈부나 임금 기술 수준의 따위가 서로 벌어져서 다른 정도를 말할 때 우리가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볼게요. 빈부 격차 소득 격차 이럴 때 이제 격차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읽히시나요? 여러분 사이뜰 격 막을 격이 아니에요. 얘가 막을 격이고 얘가 사이뜰 격이고 얘는 이제 왼과 오른이 다르다 해서 다를 찾자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뜰 격 다를 차 그래서 격차 같이 읽고 계시죠? 격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얘는 개사슴 록변자고요. 그리고 얘는 육달월이고요. 입구자도 나타나고 있네요. 어 지금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장구벌레 연자예요. 장구벌레는 이제 모기의 어떤 새끼 애벌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도 벌레를 의미하고 얘도 이제 개사슴 록변이라고 해서 짐승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사슴 록변자는 주로 이제 짐승과 관련된 그런 한자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육달월은 뭐 벌레나 짐승 뭐 사람 그 다음에 뭐 장기기관 뭐 신체 이런 것들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스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얘가 이제 개사슴 록변이니까 우리가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한자를 익혀볼까 합니다. 우리 개는요 이제 먹을 게 딱 이제 앞에 있으면은 진짜 환장이라고 달려들어요. 제가 이제 개를 키워봐서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그 먹을 것이 먹고 싶어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삼아야 될 때도 참고 가릴 땐 또 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마구마구 달려들고 굉장히 성급하게 굴죠.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성급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성급하다 그리고 우리가 견계하다 굉장히 고집이 세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급할 견자 그리고 견계할 견자에요. 여러분 이 견계하다 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도 좀 잘 해석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뭔가 고집이 굉장히 세서 자기의 뜻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계할 견자에요. 얼마나 더 고집이 센지 끝까지 그 먹을 거 줄 때까지 계속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견계할 견 그리고 성급할 견으로 쓰이는 한자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얘는 굉장히 쉽죠. 지금 사람의 뭐가 콕콕 껴있는 형상입니다. 낄깨자로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강직할 견자 사실 하나의 한자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낄깨자로도 쓰이고 강직할 견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강직할 견사 견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절개를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견계한 성정 이와 같은 우리 뜻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읽히시나요? 견사선 목변에다가 우리 장고벌레 연자가 결합한 형태에 견계할 견자 그리고 낄 겟자인데 강직할 게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볼게요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음 맞아요. 견계할 견자 얘는 뭐예요? 낄 겟자임과 동시에 강직할 겟자 해서 견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얘 무엇입니까? 신하자. 신하 신하 신자고 그 다음 얘는 또 자 손을 말해요. 신하가 손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 자체가 바로 어질 현자 여러분. 어질 현자. 어질 현자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 어진 신하가 그쵸? 이 흑토자잖아요. 흙을 잘 이렇게 손으로 뭔가 다독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단단하게 되고요. 단단하다 보면은 이제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이 신하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다독이고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을 견자입니다. 굳을 견자. 우리가 손으로 톡톡톡톡톡톡 계속 이제 흙을 잘 이렇게 단도리를 하면은 우리가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굳을 견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무엇입니까? 옛꽃자의 큰 입구 몸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거. 우리가 사실 안 좋은 습관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될수록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굳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 그렇죠. 여러분 옛꽃자에다가 큰 입구 몸으로 에워싸워져 있으면 굳을 곧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음절에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견고 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굳세고 단단하다.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도 견고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견고하게 그와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해서 뭔가 생활 태도라든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도 견고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둘견자 구둘고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구둘견자 얘는요 똑같은 뜻이에요. 구둘고자 이음절에 한자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견고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나왔네요. 구둘견자 그 다음 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는 바로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관청 시 그리고 절사 뭐 이런 것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청을 유지해 나가고 관청을 관청일을 지속해 나가고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제 방면에 어떤 사람 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움직여 잘 작업해서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지지해 나가고 지탱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가질지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뭐예요? 구둘견자 그리고 뭐예요? 얘 사실 잘 안 읽혀요. 왜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 획도 별로 안 맞고 그리고 별로 복잡하지도 않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안 읽힌 한자 중에 하나예요. 가지다 지자다 그래서 관청을 잘 작업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지라는 말은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탱하다 지자 지지하다 지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굳게 지지하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강경로선을 견지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지라는 말이 그렇게 자기가 뜻하는 말을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흐름 안에서 쓰이는 이음절의 한자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읽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읽히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 번 보았죠? 구둘견자 얘는 뭡니까? 읽히시나요? 가질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얘는 지금 보시면은 기랄길자예요. 기랄길자 여러분 기란 것들은 흩어지고 산만하게 두면은 그냥 내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실과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맺어 놓아야 합니다. 묶어 놓아야 해요. 매듭지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한자이죠. 맺을 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무엇이냐면은 얘가 사실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한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렇게 생긴 한자 자척자이죠. 자 그리고 뭐 길이 자라든가 뭐 길이로 이제 좀 법도 있게 재고자 할 때 우리가 요 자척자를 많이 쓰는데 그럼 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좀 딱딱 들어 맞게 말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도에 맞게 말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법도에 맞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흐지부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구에게 맞게 딱딱 잘라서 말을 한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게 맞게 잘 잘라서 잘 나누어서 보여주다. 그래서 판을 뜻하는 판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할 때 얘가 이제 판국자예요. 자로 자르듯 구액을 나누어서 판을 딱 짜는 거예요. 우리가 판을 짜다라는 말 짜다라는 서술어가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결국이라는 이 음절의 한자어는 일의 결과나 일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감을 이루는 말이 바로 무엇이다? 결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문을 가져 볼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에 가서는 마찬가지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자를 공부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 바로 결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질결 판국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얘는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터놀쾌예요. 터놀쾌 그래서 이 물줄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흘러가도록 물꼬가 잘 트이도록 우리가 이렇게 터놓는 거예요. 그럼 물꼬가 잘 트이도록 이제 뭔가를 터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어떤 시험을 보아야 하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터나가도록 우리가 물꼬를 트기로 이제 결단한다 라는 것에서 나타난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 얘 간머리 또 나왔다. 그쵸? 그래서 이게 바를정자를 의미해요. 집안에 여러가지 사물과 물건들을 바르게 있어야 할 곳에 정돈해서 놓는다. 어 이건 어디 있어야 되지? 이건 어디 있어야 되지? 어 저는 이제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물건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요. 어 손톱깎이가 어디 있지? 드라이빗이 어디 있지? 이런 걸 항상 찾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렇게 있어야 될 곳에 어떤 것이 다 정해진 상태로 있어야 하죠. 그래서 나온 한자입니다. 정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결단할 결자 그리고 정할 정자에서 결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음자리 한자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음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정이라는 한자가 쓰이고 있고요. 뭡니까 여러분? 음 터널케 우리가 삼수변이 붙은 형태입니다. 뭐예요? 결단할 결 그 다음 얘는요? 그쵸? 무슨 정자예요? 정할 정자입니다. 사실 이 정자가 정이라는 음을 갖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자가 쓰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고요. 어 얘 뭐예요? 결단할 결 그 다음 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는 뭐예요? 그쵸? 옷이네요. 옷. 옷이 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옷. 그리고 얘는 지금 창을 말해요. 창. 창. 그리고 쇠붙이로 된 창이죠. 우리가 창과 같은 것으로 뭔가 날붙이 뭐 쇠붙이와 같은 것으로 그쵸? 옷을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옷을 자르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으로 뭔가 창과 같은 것으로 뭔가 도구로 옷을 자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이고요. 그래서 말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르다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단할 결 그리고 말을 제에서 결제 라는 이음절의 한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올린 안건을 상관이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결제라고 해요. 여러분 잘라야 될 때를 제대로 자르고 그리고 끊어야 될 때를 제대로 끊는 게 바로 상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을 제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러니까 건널제가 쓰이는 이 어이 있어요. 어이 이거와 굉장히 헷갈리게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제자고요. 쓰이는 한자는 오디자가 있는 말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라는 거는 결제 서류를 상사에게 올리다 라고 할 때 이제 이와 같은 한자가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역시 말을 제자가 쓰이고 있는데 동의어로 제가가 있고요. 여러분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할 결 뭐라고요 이게? 말을 제 해서 결 자의 라고 했어요. 결 자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결제받다 라고 할 때 이 한자가 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거 바로 무엇입니까? 그치? 결단할 결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그치? 얘랑 굉장히 많이 앞에서 본 이 음절의 한자와 헷갈리게 많이 나온다고요. 어 여러분 얘는 가지런하다 가지런할 재 자가 되겠습니다. 뭔가 가지런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가지런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물수예요. 물수 막 물이 좀 산만하게 흘러가고요. 막 물줄기가 너무나 험난하고 어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차분하게 좀 정돈이 된 상태에서 물을 건너야 하겠죠. 그래서 이 한자가 바로 건널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영이에서 어 뭔가 이쪽과 이쪽은 그쵸? 어 다리와 같은 것으로 쭉쭉 건너게끔 이제 되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가 다 어 이쪽 뭐 강남 강북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재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 저이죠. 결 저 이 그래서 결 저 이 이렇게 해서 어이가 쓰이는 한자인데요. 이를 처리해서 끝을 낸다. 그리고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관계가 사이 매매관계 사이가 거래를 끝맺는 일을 바로 우리가 결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이번 달 카드결제가 너무 걱정돼. 아 이번에 너무 쇼핑을 많이 했나봐. 라고 이제 할 때 우리가 결제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돌아오는 어음에 결제를 거부했다라고 할 때 건널재예요. 뭔가 건넌다라는 것은 뭐 우리 이러잖아요. 이미 강을 건넜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건넌다는 것은 뭔가가 맞춰지는 거고 뭔가 끝맺는 일을 우리가 결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할 결 이게 뭐라고요? 쭉쭉 건너가고 있네요.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네요. 그래서 건널재자가 되겠습니다. 결제 그 다음 이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터널퀴짜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어떤 그릇의 형상은 사실 뭐 본든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장군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액체와 같은 것을 담는 옹기를 말하는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요 장군과 같은 액체를 담는 옹기예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터진 거야. 터널퀘 터진 거야. 그럼 액체가 줄줄 새겠죠. 망한 거죠. 그쵸? 이그러진 거예요. 뭔가 일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지러질 결자가 되겠습니다. 이지러질 결자예요. 그래서 어떤 옹기와 같은 것들이 터널한 상태이기 때문에 깨진 상태를 말하고요. 이지러질 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무엇입니까? 얘는 이제 또 은영의 해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좀 풀어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얘가 갈지자잖아요. 아시죠? 갈지자. 우리 10명이 다 모여서 관광을 가야 돼. 우리 뭐 단체 관광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삐쳤어. 삐쳤어. 이게 삐친 별이에요. 삐친 별. 한 명이 삐쳤어. 안 가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10명으로부터 모자란 수가 되죠. 그래서 모자랄 핍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거는 이지러질 결자에 모자랄 핍자. 그래서 결핍은 바로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다. 그리고 다 써 없어진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죠. 영양소 결핍.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장군과 같은 그러한 어떤 온기가 지금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지러질 결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자랄 핍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지러질 결자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덕이에요. 언덕. 또 언덕이 나오고 있고 또 언덕을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 쏙 빠진 형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함정함자예요. 함정함자. 함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빠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가 사이가 벌어져서 지금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다 뚫려있네. 쭉쭉쭉쭉쭉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쏙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덕을 내려가는 길에 웅덩이나 구덩이에 지금 쏙 빠지는 형상을 우리가 보여준다. 라고 할 때 한자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빠질 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러질 결자 그리고 빠질 함자에서 결함이라는 우리가 한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의 결함.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수락을 강행했다. 라고 할 때 이제 결함이라는 한자어가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읽어볼까요? 무엇입니까? 이지러질 결. 얘는 무엇일까요? 언덕을 내려가다가 쏙 빠져요. 그래서 빠질 함자가 되겠습니다. 결함. 그 다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쵸? 벼와 자예요. 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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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벼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중시하는 게 먹는 거 식량이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벼와 관련된 긍정적인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무엇인가가 더해져서 겸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겸할 겸자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겸할 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얘는요. 다 아시는 한자일 것 같은데요. 사랑의 자죠. 사랑의 자. 사랑의 자인데 우리가 이 사랑의 자를 좀 끊어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손톱이잖아요. 손톱. 그래서 손톱이 붙어있는 이 손을 뻗어가지고 뭔가를 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쵸? 주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천천히 걸을 셋자예요. 천천히 걷다. 사랑을 성급하면은요. 여러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접근하고 진행해 나갈 때 사랑이라는 건 느긋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할 겸자 그리고 사랑의 자에서 겸에라는 이음절이 한자 탄생을 했습니다. 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두루 사랑하는 거예요. 딱 누구만 딱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겸에서 얘도 쟤도 사랑하는 거 모든 일을 다 사랑하는 거 우리와 같은 세상 사람 속인들은 좀 힘든 일이죠. 누군가 뭐 자기 원수도 사랑하고 뭐 이러라고 하는데 성정책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겸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두루 사랑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겸의 정신을 갖추고 있다. 뭐라고 할 때 이렇게 겸에라는 한자 쓰이고 있습니다. 읽히시나요? 겸할 겸자 그리고 사랑의 자예요. 여러분 이 한자가 뭐라고요? 겸할 겸 사랑해 그래서 겸에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이번 시간 15개의 이음절에 한자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봤던 한자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이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심과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한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